예전에 제가 광고 한 번 했었던 방 인데요 넓은 원룸입니다 뭐 보시다시피 신축급은 아니구요 신축급에 이 정도 넓이면 방이 아주 비싸겠죠 연식은 좀 있는데 그래도 뭐 바닥이나 뭐 벽지 상태 보면 그래도 깔끔한 편이에요 신축급처럼 깔끔한 건 아니지만 오래된 집 중에서는 깔끔하다 위치는 신림 5동입니다 그래서 신림력 5번 6번 출구 쪽에서 롯데백화점 방향으로 있구요 한 역에서 거리는 1km 정도 될 거에요 그래서 롯데백화점 바로 건너편 쯤으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래된 집이지만 옵션은 여기 왼쪽 위에 벽걸이 에어컨 있고 옷장 있고 책상은 없네요 냉장고 그리고 가스렌지랑 드럼세탁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주인이 가장 좋아하는 가격은 1000에 50 이에요 1000에 50 근데 제가 막 요즘에 조금 다 뭐 전세를 찾고 이러셔서 웰세 손님이 많이 없어서 어 다양하게 가격을 구성했습니다 일단 1000에 50 을 가장 희망 하시는데 보증금이 300 까지도 원래 안했는데 300에 52만원 관리비는 따로 5만원 있습니다 300에 52만원 1000에 50만원 2000에 40만원 까지 예전에 광고 했다가 최근에 제가 3000에 30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000에 30이면 아주 정말 뛰어납니다 관리비 따로 5만원 있고 넓이가 지금 보이는 제가 있던 저기 튀어나온 싱크대에서 저 벽가지가 2m 80 이구요 길게 나온 쪽 긴 쪽이 5m 10 입니다 그래서 넓이는 아주 좋아서 나는 조금 뭐 건물 신축급이 아니더라도 그냥 옵션 다 있고 여기에서 한 10분 정도 거리 평지로 10분 정도 거리에 넓은 방을 원한다 하신 분들한테 적극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주차 자리가 현재 있긴 있는데 자리가 협소해요 자리가 작기 때문에 경차는 가능합니다 경차는 주차비 아마 3만원 정도 받으실 거에요 세입자 분 거주자 분들한테는 3만원 정도 받으시고 근데 지금 남아있는 자리가 협소한 자리 그러니까 그거 참고 하시구요 가격이 3000에 30이면 아주 메리트가 있고 그리고 임대인 분 되게 성격 좋으십니다 저도 여기 거래를 한 신림역에서 일할 때 거래를 많이 했던 집이구요 그리고 신림 5동 신림역 주변에서는 아주 괜찮은 가격대의 넓이입니다 그래서 강추합니다 3000에 30까지 재생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차 감사합니다.